직접 지령도 있고 간접 지령이라는 게 있죠. 요 얘기가 뭐냐면 칠판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문학 할 때에도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즉 인물의 성격 아니면 분위기 소망 주제 등등등을 드러내고자 할 때 쓰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드러낼 때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에요. 첫 번째가 직접 두 번째가 뭐 간접이에요. 직접과 간접 되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직접은 1단계가 일단 뭐다 말하기에요. 쉬울까 어려울까 듣는 사람이 쉽죠. 대놓고 얘기해 주니까. 근데 간접은 뭐다 여러분? 보여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텔링 쇼잉이라고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랑 친구 자체방에 가서 술을 한 잔 먹고 헤어지기로 했어. 대학 동기끼리. 그래서 둘이 가는데 친구가 그래. 야 철수야 왜? 나는 말이야 성격이 굉장히 깔끔하거든.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 오자마자 양말 벗고 발부터 닦아. 알았지. 그래야 술을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어때요? 직접이야 간접이야? 직접이에요. 아 이 새끼 성격이 뭐하구나. 깔끔한 새끼구나. 됐죠? 이게 직접적인 제시 방법이 된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반대로 봐볼게요.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들어갔어. 방에 갔는데 남자가 사는 방인데 향기가 나. 어 그리고 방이 깨끗해. 먼지 하나 없는 거야. 야 이씨 뭐야 이게?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어 지금 양말을? 벗고 있는 거지. 뭐 하려고? 야 발 좀 씻게. 그래 고마워. 이런 거야. 말 했어 안 했어? 말 안 했잖아. 근데 이미 그 방 상태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직접 간접? 이게 간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묻고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 직접이 훨씬 더 효과적일까? 간접이 더 효과적일까? 문학적인 어떤 이론에서. 개인 생각 말고 이론에서. 맞아요. 간접이 훨씬 더 세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세요.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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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보다 가끔 아빠가 한번 이렇게 설거지 한번 해주시고 이런 게 더 좋은 거짓말 맨날 사랑해 사랑해 해봤자 재미없어요. 문학 실전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해 되시죠? 그래서 직접은 말하기 간접은 뭐가 된다? 보여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나갈게요. 중요한 거. 똑같은 말하기인데 직접적인 말하기도 있고 뭐도 있대? 간접적인 말하기도 있어요. 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근데 구분 짓는 거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요즘에도 이런 말 쓰나? 돌짓고? 돌짓고 빡! 던지면 직접적 말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돌려 말하기라고도 하고 우회적 말하기라고도 하고 간접적 말하기라고도 해요. 철수야 이 모자 어때? 나 잘 어울리지 않냐? 넌 대가리가 커서 안 어울려. 직접 간접. 직접이에요. 이게. 그치? 야 철수야 이 모자 어때? 나 잘 어울려? 철수야 겨울인데 모자를 쓰는 것보다는 안 쓰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거. 이게 직접 간접. 간접. 그치? 엄마 나도 나이키 운동화 좀 사줘. 직접 간접. 직접. 엄마. 어 아들 왜? 할 말이 있어. 뭐? 우리 반에서 나만 나이키가 아니야. 그렇지. 뭐 해달라는 얘기야. 사달라는 거잖아. 정보 주는 거야? 우리 반에서 나만 나이키가 아니야 엄마. 그때 엄마가 어 아들 좋은 정보고 고마워. 그랬구나. 이러면은 이제 말짱 꽝이지. 마지막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막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커튼을 팍 젖히더니 날씨 대박 이래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나가자는 얘기잖아. 그쵸?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이야. 지금 제가 했던 모든 말하기가 다 간접이죠. 이게 다 감화, 명령, 환기, 지령.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지금 공부를 다 했으면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자 봐요. 이거 책이 없어요.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기능이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봐봐요. 친구한테 그래요. 창문 좀 닫아 이랬어. 문장의 형식도 명령문이야. 그쵸? 그러면 진짜 뭐 해야 돼? 닫아야지. 그럼 기능도 뭐하고 있는 거야? 명령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맞죠? 그럼 방금은 형식과 기능이 뭐한 거야? 일치한 거지. 그쵸? 근데 친구랑 둘이 막 공부하고 있는데 이어폰 소리가 너무 커. 음악 소리가 다 들려. 내가 그 차한테 그래. 귀 안 아파? 이랬어. 귀 안 아파? 물어본 거야? 아니죠. 뭐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소리 줄여달라는 거죠? 그럼 봐. 귀 안 아파? 형식은 뭐였어? 형식은 귀 안 아파? 의문문이죠. 하지만 기능은 뭐가 되는 거야? 요청이 들어가겠죠. 오케이. 어떤 요청? 소리를 좀 뭐 해달라는? 줄여달라는. 그게 바로 뭐야?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뭐하지 않는구나?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구나 없구나?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간 오버됐는데 정리하고 정리는 해야 되니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 했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의견을 뭐 해줘야 돼? 따라주는 게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이에요. 자, 이랬을 때 감화 명령 환기 지령적 기능에는 직접적인 것과 뭐가 있다? 간접적인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걸로 배웠죠. 그쵸? 직접의 말하기, 간접의 뭐가 있다? 보여주기. 중요한 건 말하기가 뭐도 있구나? 간접적 말하기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화법하고 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직접적 말하기냐? 간접적 말하기냐?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공부하고 나면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할 수도 있고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뭐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셨어. 오케이.